어?? 반갑습니다 핫동이입니다 여러분들 핫동이가 솔직히 여러분들 노래워치나 이제 랩 이런던 것만 진행 했잖아요? 우와 여러분들 로드라의 게임은 여러분들 맨티스코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모든 메틀로 할 게임은 전부 다 도망가라 내가 보여주겠다 콘데스 아르나 공부해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 아앗 앗 앗 여보세요 왜 야 니 뭐해? 나 헌터스 아레나 헌터스 아레나 왜아져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올라와봐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 니가 니 생긴게 왜이러냐 주인 닮았다 일로와봐 나 가르켜줄게 일그라운드 보면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 얘가 여기서도 자동차라는게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시대가 무슨 시대고 주추전국시대 주추전국시대 말이 있겠지 말 말 타고있는거 보이들 사람들 말잡고 올게 딱 기다려라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한 번 해봐봐 왜 소리냐 그거 자꾸 으윽 스물한살이 으윽 1등한 사람한테 치킨 기프티콘 주거든 운영자가 주체기 못해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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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내려 니가 지금 들고있는걸 때리려면은 G를 눌러야되지 어 G 안 때려지잖아 기압을 넣어야 된다니까 허야 허이허 아하야 지금부터 내가 싸우는 방법을 가르켜줄게 탈리 야 3 야! 들어와! 잠깐만x3 잠깐만x2 잠깐만! 잠깐만 잠깐만! 막는키는 없나? 아! 잠깐만x2 왜왜왜 또 잠깐만 잠깐만x3 잠깐만x3 잠깐만파라이 등... 우슈! 우슈! 너눈님이 다운돼있어! 어! 아 잠깐만x2 아아아아아아악! 너눈님이 다운돼있어! 너눈님이 다운돼있어! 뭐가... 니 뭐하냐 가운데 기모오고 너눈님이 다운돼있어 마. 야 이거 이기면 내가 저때 니한테 빌렸던 오마라 안갚을게 뭐...잠깐만 얘기가 다르지 갑자기 스텝이 달라졌는데? 으아하핰하핰하핰하핰핰 으앗! 으앗! 어이씨! 으앗! 어이씨! 뭐야! 이거지! 니 오마라 내가 가져간다 아바... 얘기 좀 하자 여기서 오른... 야! 야 얘기 좀 하자 엉! 니가 나 잡아도 내가 이겨! 아